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올해는 내내 이 얘기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닥터. 의약품 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얘기하면 셀트론 얘기를 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를 얘기했다가 사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정말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언제쯤 이런 노선 정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대체?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나서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언론에는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대형 섹터가 제가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천을 제가 안 드렸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단기적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반등세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저점 지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된 상황이 되겠죠. 36만 원대 이탈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6만 3천 원대까지 3천 원 차이로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들을 유지를 하고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자 그동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2만 원대, 43만 원대를 막고 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6월 달에도 46만 8천 원대, 44만 5천 원대, 43만 3천 원대, 43만 4천 5백 원대.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으로 한 2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죠. 13% 올라온 상황인데 임원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43만 원대, 43만 원대, 볼륨조밴드 상당까지 44만 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구간이 열려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또 열려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섹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섹타에 대한 회복 자체가 지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탈피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는 주가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였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가 누차 언급드렸지만은 하락 시에는 따라가서 매도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미련하다라고 언급까지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36만 원대에 대한 지지세에 언급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36만 원대가 지지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두시고 1차적 목표가 44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 불확실성도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분식회계 사건으로 있었던 뭐 크게 사건이 터졌던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입각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국가산업의 미래 그리고 또 주요 정책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연관이 된 종목들과 섹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차 폐지까지는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60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주가 만약에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이 원펀치에서 언급을 좀 해드린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